Q. X2 Q. X2 목소리 한거 같지가 않아 오늘 20단어 또 할건데 일단 100강기까지 주동목만 할거야 주동목 한치? 100단어 주동목 개념 잡자 주동목 다음에 뭐 나온다고 했어? B. 주동목 다음엔 보어? 보어는 말한 적이 없는데 보어라는 말은 없어 없는 말이야 뭐야? 부사 부사 그치? 보어라는 말은 내가 분명히 안 썼는데 어서 나온 말이야 보어 없어 알지? 보어 그딴 소리 하지마 보어 말고 뭐라고 그랬어? 보사 보사 부사 그치? 주동목이 있다고 했어 주동목 주 동 목 주어 S지? 목적어 동그라미 기억나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문장이 끝나면 뭐가 나와? 부사 부사가 나오지 근데 부사 형태가 뭐야? 장소 방법 그치 부사는 뭘 말할 때 쓴다? 장소 방법 장소 방법 시간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 동사 앞에도 부사 올 수 있다고 했어 네 그래서 같이 뭐야? 동사 동사를 어떻게 한다? 형광펜 친다 네 주어에다가 뭐라고? S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O 서브젝트 오브젝트 동사는 형광펜 부사에다가 뭐를 쳐? 밑줄 밑줄을 쫙 건다 알겠지? 네 그리고 이거 말할 때는 다 소리내서 하는 거 소리내서 소리내서 해야 됐고 자 가봅시다 클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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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우즈는 뭐야? 옷 옷이지 옷 항상 복수단어야 복수단어 항상 클로우즈 클로우즈 옷이야 옷 클로우즈 아니야 그냥 클로우즈야 알았지? 클로우즈 클로우즈 자 이게 뭐라고? 옷 클로우즈 이거 뭐라고 말이야? There are many clothes 해봐 There are many clothes There are many clothes There are many clothes There are many clothes In the closing store In the closing store 여긴 없어 예문에 알겠지? 옷가게에 많은 옷들이 있다 There are many clothes There are many clothes In the closing store In the closing store 이거 보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옷 옷이라고 옷 클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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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문 뭐라고 돼있어?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동사 뭘 것 같아? 동사 Put on? Put on? Put on? Put on 동사 먼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명령 명령하는 거지? 그럼 해석이 뭐야? 너의 옷을 입어라 그치? 너의 옷을 입어라지? 너의 옷을 입어라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주어 여기 생략된 거야 알겠지? 네 주어 생략된 거다 원래 주동목인데 동사가 앞에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명령하는 거야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입 벌려야 돼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좋았어 동사가 뭐라고? Put on Put on이지 Put on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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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품 성격 응 그치 그냥 캐릭터라고 이해해도 돼 잘했어 캐릭터 뭐라고? 성품 성격 캐릭터지 다치 캐릭터 캐릭터 자 사람들은 많은 캐릭터를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People Have Various 캐릭터 Various가 다양 아니야 People have Various 캐릭터 시작 People have various 캐릭터 성품 성격이야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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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 해석해보자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한 번 더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자 동사 뭐야 The little baby The little baby 동사요 아아 동사요?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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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가 동사지 형상편에 치고 그 앞에가 뭐야 주어 주어 The little baby가 주어 그 다음에 a good character가 뭐다? 목적어 목적어다 The little baby 아 good character가 목적어 지 자 해석해봐 그 작은 아기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고마워 읽어줘서 작은 아기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영어로 시작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좋았어 빨리빨리 가자 이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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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튀어나가다 튀어나가다지 뭐 내쫓다 이런 뜻도 있어 네 조종사들이 탈출하다 이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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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잭트 오 마이 갓 이잭트 왜요? 어 다 I ejected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이잭트 아니 내가 먹은 모든 것이야 이거 형님사 나중에 배울 건데 everything I ate 해봐 I ejected everything I ate I ejected everything I ate 알지 이거? 어 dirty english 모든 것을 먹은 모든 것을 배출시켰다 이잭트 뭐라고? 튀어나가다 탈출하다 그렇지 영어로? 이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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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파이틀 잭 파일럿 더 파이틀 잭 파일럿 프레스티 이잭 버튼 프레스티 이잭 버튼 프레스티 이잭 버튼 프레스티 이잭 버튼 자 동사 찾아 프레스티지 이디붙었어 동사 이디뭐야? 과거 과거지 뭐했다? 네 뭐했다 그러니까 뭐했다 눌렀다지 그지? 주어 찾아 더 파이틀 잭 파일럿 그지 더 파이틀 잭 파일럿 뭐야? 뭐야? 전투기 조종사 그 전투기 조종사지 고마워 목적어 찾아 더 이잭 버튼 디 디 잭 버튼 뭐야? 버튼 무슨 버튼 튀어나온 버튼 그지 탈출하는 버튼이지 네 튀어나오는 버튼 탈출시키는 버튼 누른거지 더 파이틀 잭 파일럿 프레스티 잭 버튼 프레스티 프레스티 잭 버튼 프레스티 잭 버튼 한 번에 쭉 시작 The fighter jet pilot press the eject button 한 번 더 The fighter jet pilot press the eject button 됐어? 네 좀 이따 영작도 해야 돼 어 그래 좋았어 territory territory 뭐야 영토지역 영토지역? 그래 territory 텔레토리 텔레토비 아니다 또 자 이게 뭐야 영토지 지역 그냥 저기 저기에 영토가 있다 there is there is a territory 그지? there is a territory there is a territory 거기에 텔레토비가 살고 있는 그 영토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that's the 해봐 that's the territory 그리고 거기에 하면 where 말합니다 where where the 텔레토비 lives 해봐 where the 텔레토비 lives that's the territory that's the territory that's the territory that's the territory where the 텔레토비 lives where the 텔레토비 lives 됐어? 네 자 저기에 텔레토비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that's the territory where the 텔레토비 lives 됐어? 영토하고 지역이지? 음 자 텔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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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My dog used to sniff his territory in the park My dog used to sniff his territory in the park 한 번 더 시작 My dog used to sniff his territory in the park 한 번 더 My dog used to sniff his territory in the park 자, 동사 찾아야겠지? 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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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니프 유스트, 스니프? 뭐야? 유스트는 조동사야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동사 앞에 쓰여 이렇게 하면 됐지? 앞에 봐봐 아, 다 아, 동사예요? 응, 그렇지 유스트는 동사 앞에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유스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무조건 유스트, 스니프 유스트, 스니프 그럼 뭐야? 스니프 학원에 썼다 스니프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치, 냄새 맡다. 어떻게 알았어? 써있어? 그래 교재에 충실해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 스니프 쏙쏙 외워지지? 이 시간에 안 오면 바보야 너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해산이야 동광 볼게요 짤 없어 알지? 너네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영어 포기하고 싶으면 한 명 안 나오면 돼 어 마이 똥 유스트 스니프 마이 똥 유스트 스니프 히스 테라토리 인 더 파크 도움 돼, 안 돼? 도움 돼요 어, 세뇌시키는 거야? 자, 나의 개가 뭐하고 냈었다? 냄새를 맡고 냈었다 뭐를? 그의 영토를 어디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치? 자, 그럼 어디다 밑줄 가야 돼? 인 더 파크 그치, 인 더 파크에다가 밑줄 가야 되겠지? 인 더 파크에다가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인 더 파크는 뭐야? 그러면 장방시 중에서 아, 장소 장소지? 장소 마이 똥 유스트 스니프 히스 테라토리 인 더 파크 마이 똥 유스트 스니프 히스 테라토리 주어 뭐야 주어? 마이 똥 목적어? 히스 테라토리 그치 히스 테라토리 갈수록 어려워진다 기초 제대로 해놔야 돼 알겠어? 마냥 쉽지만은 않아 계속 어려워져 자,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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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또 아냐 어소시에이트 어소시에이트 뭘 것 같아? 결부짓다 어울리다 그치? 결부짓다 어울리다 어, 이거 이미지를 봐 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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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라고? 결부짓다 어울리다 그렇지 결부짓다 어울리다 강세는 어디? 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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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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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없어 그 다음에 동사 뭐야? don't associate 그치 don't associate 뭐라고 했어? 어울리지 말아라 don't associate 나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말아라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한 번 더 시작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너네 이렇게 발음을 소리를 낼 때 너네가 외워지는 거야 알겠어? 30번 외우면 무조건 외워져 알겠어? 내가 안 외워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문이랑 함께 소리를 내서 자꾸 내 뇌가 들을 수 있도록 응? 내가 자꾸 발음하는 그 형태를 통해서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겠지? 소리를 내야 된다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다 같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30번 말하면 30번 말하면 외워진다 그래 외워진다 그래 외워줘 무조건 복습해야 된다 다 같이 복습 철저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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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셋 업셋 자 이미지 봐 이미지 업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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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속상하게 만들다 그치 속상하게 만들다 따뜻하게 만들어도 돼요? 어 다 돼 요 그림 보면서 요기 올리는 게 다 돼 업셋 그치 업셋 업셋 느낌 생각하면서 업셋 업셋 어 그렇지 업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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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하하하 우리 주사 마이파더 업셋 뭐 하하하하 마이파더 업셋 마이 마더 하하하하 마이파더 업셋 마이파더 업셋 마이 마더 마이파더 업셋 마이 마더 뭐야 주동목이 뭐 주동목이지 그치 동사 찾아 어 왜 S 붙었어? 3인칭 단순일 때 현재 현재일 때 동사에다 뭐 붙는다? 따라해봐 해석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안마에서 못 뒤집어 놓는다 그렇지 S 붙으면 현재 현재 동사라고 해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 기억나지? 현재 동사는 사실과 진리를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늘상 속생기는 아버지인거야 바꿔야겠지? 그렇게 되면 안 돼 Suffer from Suffer from Suffer from 소리내세요 Suffer from 뭐라고? 뜻이 뭐야? 뭐뭐로 고통받다 여기 이미지 보세요 Suffer from Jesus suffered from 뭐로 붙어? 그의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에서 Jesus suffered from His cross 그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다 이렇게 되는거야 suffered 해봐 Jesus suffered from 그치? 일이 붙었어 고통받았다 His cross 그의 저주의 십자가면 어떻게 해? His cursed cross cursed 해봐 저주받은 십자가지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가 저주가 되신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자 몸몸으로 고통받다 Surfer from Surfer from Surfer from Surfer from Surfer from The surfer Surfer from Surfer from The head injury The head injury The head injury Injury가 뭐야? Injury 머리 부상? 그치 부상 Injury가 부상이야 어 인절미 아니야 또 그치? 머리 부상 The head injury The head injury 응 The surfer suffered from The head injury The surfer suffered from The head injury 동사 찾아 동사 Surfer from 그치? Surfer from Surfer from 추억 The surfer 목적어 The head injury 그치? The head injury 자 해석해 봐 그 서퍼는 머리부상으로 고통을 받는거에요? 고통 받았다. 서퍼가 뭐야? 서퍼요? 몰라요. 서퍼 뜻이 몰라요. 몰라?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웹서핑. 파도타는 사람들. 파도타는 사람들이 머리부상을 당한거지. The surfer suffered from the head injury. 이 문장 자체를 외우란 말이야. 그치? 연상하면서. 자, President. President. 뭐야? 사장님 대통령. 그치? President. President. 강세 어디야?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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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넌 너무 한국말식으로 해. President. President. 너도 특히. 너 말하는거야 너. President. President. 쑥스러워하지마 알겠어? 여기서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동호사 찾아. 그치? 매트지. 매트가 뭐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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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는 뭐야? 만났다. 그치? 미트지? 미트. 매트지. 그치? 미티드 아니야 알지? 미티드 아니고 매트야.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시작!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앞에 있는게 뭐라고? 주어. 주어. 뒤에 있는게? 목적어. 목적어지.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해서. 남한 대통령은 북한의 대통령은 어디다. 그렇지. 너는 다 뭐하냐? 잘해줘.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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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툼이 뭐야? 무덤. 스테리얼. 여기다. 툼. 뭐라고? 무덤. 스테리얼. 여기다. 툼. 무덤이야 그냥. 무덤. 아. 스테리얼. 여기다. 툼. 툼. 해봐. 툼. 스테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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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라고. 뭘. 그걸 해석하고. 툼이. 스테리얼. 아. 고마워. 자. 툼이 뭐라고? 무덤. 스테리얼. 스테리얼. 어. 그래. 고마워. 툼. 스테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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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스테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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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동사 뭐야? 버히드야. 베리드. 그냥. 앞에. 주하고. 주 동 목이지? 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쭉. 밑 주. 스테리얼. 그리고. Not a puppy인데 무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라는 거지 전치사 명사를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Not a puppy로 묶은 거야 주동목하고 전명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는 그녀를 무덤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묻었다 그렇게 해야되지 외워버려 외워버리면 돼 그냥 He buried her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시작 He buried her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한 번 더 He buried her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됐어? 네 퍼폼 마지막 단어 해봤어 퍼폼 자 이거 봐봐 퍼폼 퍼폼 이게 뭐라고? 퍼폼 퍼폼 그렇지? 어 몰스하다 몸을 써서 몰스하다 그렇지 몸을 써서 몰스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퍼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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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동사로는 몸을 써서 뭐뭐하는 건데 명사화시켜서 퍼폼먼스 하면 몸을 써서 뭐뭣을 하는 것 어떤 동작 춤사위 이런 게 되겠지 퍼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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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자 유은아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몹스 온 더 아이스링 시작 유은아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몹스 온 더 아이스링 좋았어 추덩목 찾아볼까? 유은아 유은아 유은아가 뭐야? 유은아가 주워 그렇지 주워 그 다음에 아이고 퍼폼 퍼폼 몰업 디피클이 동사일까요? 야 동사 먼저 찾아 그러면 동사 항상 동사 먼저 찾는겨 퍼폼 몰업 디피클 땡 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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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냐? 일강 다섯 다시 들어 뭐야 우리 방금 했잖아 퍼폼 퍼폼이 뭐라고 했어 무비스 무비스 그래 아 그것만인거예요? 동사가 그것만이지 뭐 더 있어 동사 일이잖아 지금 됐어 별명하지마 말이 많아 퍼폼 연합 퍼폼 동사가 뭐라고? 연합 퍼폼 뭐 연합 퍼폼이야 샴푸 이름이야? 동사 퍼폼 그렇지 샴푸가 아니고 퍼폼 퍼폼 퍼폼이 동사여 그럼 동사 핀는건 당연히 뭐야? 주어 주어지 그럼 나머지가 뭐여? 어 목적어가 목적어라고 이게 그래 무비스까지라고 온도아이스밍 링크는 부사 그렇지 잘 알았어 연합 이제 구조 들어오지 연합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무비스 여기까지 해봐 시작 연합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피클 댄스 어디서? 온 더 아이스링크 이건 장방시 중에 뭐야? 장소 그렇지 장소지 음 그래서 장방시는 맨 마지막에 온다? 따라해봐 문장이 끝나고 문장이 끝나고 장방시가 온다 장방시가 온다 다시 주동목 전명 전명 됐지? 네 자 한번더 읽어봐 느낌 생각하면서 연합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 아이스링크 연합 퍼폼 몰업 디피클 댄스 몰업 디 아이스링크 연합 퍼폼 몰업 디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됐어? 네 음 그러면은 한번 영작 한번 해볼까? 이게 뭐야? 클로즈 그치?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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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스 아니야? 클로즈야? 클로즈 항상 복수다 클로즈 너의 옷을 입어라 클로즈 put on your clothes put on your clothes 아니 하라고 put on your clothes 좋았어 이게 뭐야? 캐릭터 그치? 캐릭터 캐릭터 자 그 작은 아기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the little baby has a character? 좋은 캐릭터 그치?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the little baby has a good character 좋았어 잘한다 이거 뭐야? 코토 튀어나오다 이잭트 어 이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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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전투기 조종사는 튀어나오는 버튼 눌렀다 the 전투 fighter jet pilot jet pilot jet pilot 눌렀다 눌렀다 pressed pressed press the eject button 시작 the fighter jet pilot press the eject button 한번더 the fighter jet pilot press the eject button 좋았어 좋았어 이게 뭐야? 경치 한국말로 영... 영... 그치 영역, 영토, 지역 그 뭐야? 테리토리 그치 테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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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거렸다 공원 안에서 my dog 하곤 했다 used to sniff his 테리토리 in the park 한번 더 시작 my dog used to sniff his 테리토리 in the park 좋았어 공원에서 냄새 맡곤 했다 저기 뭐야? 결부짓다 어울리다 결부짓다 알았지? 해봐 결부짓다 어울리다 영어로 만만치 않아 생각이 안 난다고 뭐야? 그치?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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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친구들과 놀지 말거라 어 don't associate the wrong crowd 누구랑 함께 with the wrong crowd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한번 더 시작 don't associate with the wrong crowd 자 이거 뭐야? upset 그치? 속상하게 만들다 영어로 upset 나의 아빠는 우리 엄마의 속을 나의 엄마의 속을 뒤집어 넣는다 my father obsessed my mother 한번 더 시작 my father obsessed my mother 자 이거 뭐야? 몸모로 고통받다 suffer from suffer from suffer from 이지 자 그 suffer는 머리 부상으로 고통 받았다 더 suffer suffered from head 부상 injury that's injury that's injury the suffer suffer from his suffer from the head injury 좋았어 저기 뭐야 그렇지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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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먼저 president president south korea me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그는 그녀를 무덤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묻었다 마음 안에 he 묻었다 먼저 해야 돼 he 묻었다는 동사가 따로 있어 bu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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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he buried her he buried her he buried her 무덤이 아닌 not in a tomb but but in his her 그렇지 그의 마음이지 그렇지 자 이거 시작 he buried her not in a tomb but in his heart 좋았어 마지막 단어 뭐야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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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아는 아이스링크 위에서 더 많은 어려운 춤 동작들을 해냈다 그렇지 그렇게 먼저 나와야지 연아 performed 많은 어려운 동작 more of 해봐 more of 더 많은 more of difficult 춤 동작 dance moves 한 번 더 시작 연아 perform more of difficult more of difficult dance moves 어디서 어디 아이스링크 예 좋았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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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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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